경기도 의왕 청계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청계사. 조선시대 선종의 총본산으로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이곳에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를 찾는 사람들의 배를 두둑하게 채워줄 공양간. 평일에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니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중요시 하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인연이라 생각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차진 밥맛을 내기 위해 찹쌀과 쌀을 한 대 섞어 빠른 손놀림으로 쌀을 씻어내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어 더욱 분주할 수밖에 없다. 다음 주 초팔 때 되면 한 2만 명분 밥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밥이 될 수 있는 데는 가스 밥 소치라든가 전기밥 소치라든가 압력 소치라든가 총동원을 해서 밥을 질고 그렇게 합니다. 제철 맛은 나물은 물론이고 무공개 배추로 담근 김치까지 자연을 담은 사찰 음식 완성. 박 조미료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깔끔하고 맛이 싱싱하고 좋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소냐. 사찰 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지니 공양간 앞은 벌써부터 인산이네다. 청교사에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요. 밥 좀 먹으러 왔습니다. 한 해 오면 여기서 공양을 해주시니까 고맙게 먹고 있죠. 갓 지은 정성 한 그릇을 너도 나도 맛나게 비벼서 한입에 썩썩. 영양 만점. 그 맛 한 번 일품이네. 공양식은 조미료를 안 넣기 때문에 상당히 맛이 담백하고 좋아요. 나는 비빔밥 중에 이것보다 맛있는 비빔밥이 없어요. KBS